제33회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박혜정 선수 환영식 고향특례시는 20일 고향시청 문예회관에서 박혜정 선수의 파리올림픽 여자역도 최중량급 은메달 획득을 기념하는 팬사인회와 환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박혜정 선수의 국제메달 획득을 기념하고 고향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이동환 고향시장의 환영사 박혜정 선수의 훈련과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포상금 및 꽃다발 전달 LA올림픽 금메달 기원 수여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향시는 이번 올림픽에서 3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스포츠 명문 도시로서의 명성을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시 소속 박혜정 선수의 국제메달 획득을 기념하고 108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치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환영식에 앞서 문예회관 로비에서는 20분간 박혜정 선수의 팬사인회가 열린다. 환영식 행사에서는 이동환 고향시장의 환영사 박혜정 선수의 훈련과정과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포상금 및 꽃다발 전달 그리고 4년 후 LA올림픽 금메달 기원 수여식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은 박혜정 선수의 값진 은메달 획득을 고향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박혜정 선수의 성공적인 미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시는 수영이유연 선수계형 800M 역도 남자 박주요 마이너스 73급 선수 역도 여자 박혜정 81급 선수 총 3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작은 규모의 선수단에도 불구하고 명문 스포츠클럽으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고향시장은 박혜정 선수입니다.